안녕하세요.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고양 영광을 소개할까 합니다. 영광하면 영광굴비가 떠오르겠죠. 거기에 백제 최초 불교 거래지가 바로 내고양 영광입니다. 내고양 영광 법성포 바닷가입니다. 바닷바람의 파도가 바위를 흔들며 나의 가슴속까지 파고 들어오는 느낌이랍니다. 거기에 모처럼 해양을 방문한 저열을 환영하는 새들이 저의 풍불을 강원하게 만들고 있네요. 오늘은 바닷바람도 강하게 불어 추위를 더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번한 바닷가에 고기잔이 없었는데 바닷바람이 했더니 바라나 해풍에 아득게 말라가는 불비들 아기가 백제의 불교 테테오토레지입니다. 아기가 백제의 불교 테테오토레지의 불교 테테오토레지입니다. 아기가 백제의 불교 테테오토레지의 불굴이 disappointing. 여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신사박사 통원인 분인 중에서 한 장처입니다. 감사합니다.